안 그래도 그거 그거 한번 하려고 그 개떡 같은 어항 콘테스트 가장 개떡 같은 어항을 찾는 거야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이런 사진을 보냈다 그럼 이제 쌍용 먹는 거지 어 지금 우리랑 컨셉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런 양심 없는 사진을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놀지 맙시다 이런거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행위니까 어 이런 분들은 어항 이렇게 놓고 살면 안되지 내가 지금 미국이니까 멀리 있으니까 못 쫓아가는 것 뿐이야 이거 만약에 가까이에 있었다 그럼 내가 저기 우리 고릴라하고 짱프로 데리고 쫓아가지 이거 어항 깨지 우리는 이런거 용납 못해 줘 고릴라하고 짱프로 둘이 가면 이거 들어서 던질 수 있어 어 이런거는 안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스피릿은 이쪽 이라고 뭐 우리의 이런 내가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게 우리한테 이런 이 초자연적인 스피릿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아무나 느낄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스피릿 아까 봐봐 여기에 분명히 안에 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끼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건 이 안시조차 관상을 하고 일을 안 시킨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 물고기들의 이 사이즈의 배열도 절대 맞지 않아 물고기가 어느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합사를 하거나 이 노는 층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항 같은 경우 무조건 색깔이랑 생긴새만 보고 막 때려 넣으니까 이런 스피릿이 나오는 거야 산란상 주변에는 풀도 안 심어 놨잖아 물고기를 산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되는 게 없으라고 산란상 주변에는 풀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요런 스피릿을 원하는 거지 여기 여기 지금 안시가 바닥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이 이끼들을 보면 안시가 지나간 흔적조차 없어 이거는 밥을 많이 주는 거거든 물고기들한테 얼마나 사랑 사랑스러우면 물고기에서 밥을 많이 주겠어 이 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핀 이렇게 된 것 봐 크으 이게 진짜 야 이 지금 스펀지어가기를 요 밑에 있는 수초 하나까지 생각을 해서 옆으로 눕혀 놓은 거야 이거는 이런게 이제 스피릿이거든 영혼이 지금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거지 아 좋다 진짜 우리는 이런 어항들을 항상 칭찬하고 좋아해 줘야 돼 이런거는 진짜 가서 진짜 이런데 딱 망치 하나 들고 가면 돼 이런 어항은 우리랑은 안 맞아 안 어울려 이런거 하지 말자고 이거는 미국 사람들 조지아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거 좋잖아 얼마나 좋아 물고기들이 자유분방 하잖아 여기 봐봐 지금 어항을 너무 인위적으로 해놓으니까 물고기들이 한 곳만 바라보잖아 이게 보통 군대도 아니고 뭐 미국 물고기들은 이런가 물고기들이 지금 한쪽만 바라본단 말이야 얘들은 이런 자유로움이 없잖아 자기가 보고 싶은 사방팔방 아무데나 볼 수 있는 이런 자유로 요런게 이제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지 야 우리 진짜 엔젤님 진짜 인간적이다 진짜 확실히 내가 진짜 우리 엔젤님은 지금 여기서 싱글라인 우리 같은 사람들도 싱글라인 잘라고 뒤에 드러내고 난리가 난다고 근데 이분은 그런게 없어 그냥 자기 놓고 싶은 위치에다 브루아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거를 그 분지를 하나 둘 셋 넷 다 12분지를 꽂았어 12분지를 꽂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 뭐 분지 꽂아서 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제가 이 엔젤님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에어 줄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 다 원래 대부분 다 뒤쪽 한쪽으로 몬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분은 앞으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여기로도 오고 이 돌아서 꼬여서 뒤로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 에어 호스를 보낼 수 있는 이 스피릿 이거는 진짜 제가 높게 삽니다 야 이런 분을 내가 이런데서 만났다니 진짜 내가 이런 유튜브를 한 보람이 있네요 진짜 이런 분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분의 어항과 장비를 제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굉장히 뭐 진짜 멋진 분이야 이거 봐 야 그리고 그리고 봐봐 매뉴얼을 봤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매뉴얼을 봤으면 요 두 개 고정 클립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분 그런 거 없잖아 빠지려면 빠져라 이거야 뭐 뭐 이게 지금 뭔 상관이 있어 우리한테 왜 왜 이 바람을 왜 우리가 막아야 돼 요 클립 두 개 그냥 안 써 버리잖아 이거 분명히 매뉴얼에 써 있었을 텐데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는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하다 최고야 최고 엔젤님 짱 에어 여기서 뽕 나면서 공기 안들어가도 된다 이거지 왜 우리한테 외부 여과기가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그리고 필그린 pd 20에다가 에어 4개 빼놨으면 세지 아까 그랬잖아 블루어 엄청 세다고 그럼 필그린 20에 4개를 빼는데 얼마나 세겠어 나중에 피 보지 말고 요거 클립 걸어요 에어 나오다가 여기 앞차만 뽕 하고 빠질 수 있어요 뭐 솔직히 그걸 뽕 하고 빼낼 정도의 앞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이 전선 이런거 해놓고 보면 내가 그때도 얘기 했지만 그 우리 그 엔젤님 내가 제2의 룡스라고 하잖아 제2의 룡스라고 자 제2의 룡스 내가 왜 제2의 룡스라고 하겠어 둘이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 이게 이게 룡스 거잖아 룡스 야 그래도 봐봐 그래도 룡스는 이거 핀 걸었네 엔젤님 이렇게 핀 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얘기했지 제2의 룡스라고 야 이거 개떡 진짜 야 우리 포큐파인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귀염둥이 포큐파인 키울 때 그렇게 몰랐는데 이거 야 이거 우리 스피릿이 이제 나도 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너희들한테 절대 딱 뒤쳐지지 않는다 라는 이 이 우리의 강한 스피릿을 보여주는 이 포큐파인 님 야 여기 보면은 일단 지금 우리의 스피릿이 여기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이 어항 뒤에 전선들이지 지금 이 전선이 어떻게 꾸여서 어떻게 갔는지 조차 알 수 없이 헝클어져 있는 이 전선 그리고 바닥에 이 네오미디어 여과제는 여과대라고 던져 놓은 거야 아니면 장식용으로 던져 놓은 거야 이거 이거 왜 왜 왜 던져 놓은 거야 도대체 이거 네오미디어를 여기다 던져 놓을 이유가 없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또 희열을 느끼니까 이 왠지 여과가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어항을 보면 굳이 여과제를 여과기를 넣지 않아도 여과가 완벽할 것 같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바닥재 세팅 자체도 좀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 가재가 여기서 왔다갔다 올라갈 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언덕 형태의 이 바닥재 세팅을 해 줌으로써 물에서 헤엄치지 않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가재의 운동 욕구를 충동시켜 주는 그런 수조 세팅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겉면에 이 자연스러운 이 물때들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똥이야 뭐야 야 이걸로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다는 건 요 수조 하나만 놓고 봐서는 지금 엔젤님 약간 불안불안한데 요 밑에 지금 이거 가재 집게 뭐 뭐 요런거 밑에 먹구요 뭐 집게발 껍데기 이런거 아무것도 안 치웠어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이 수조에다가 손을 넣고 싶지 않은 거야 괜히 이게 손 넣으면 썩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손을 안 넣으니까 야 이런 자연스러움이 연출이 되잖아요 아 이쁘다 수조 멋지다 그리고 이 수조가 남들은 그 막 실리콘도 깨끗해야 되고 막 아쿠아 가든 거 막 공차 기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수조를 남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여기 포큐파이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수조 따위는 개나 져버려 하고 여기 두꺼운 실리콘과 이 수조 위에 이 우드 나무 장식 여기서 일단 일단 다르네 엔젤님은 두자광폭 디아망을 새걸 사서 딱 놓고 스펀지 어각이 두개를 놓은 그거 이제 그건 스피릿을 슬슬 잃어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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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나님 일단 지금 현재 랭킹 1등 어항 주워 왔어요 이 위에가 나무 나무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어항 주워 왔어요 일단 거기서 이제 일단 포나님 야 이거는 왠지 감각 있다 그리고 이런거 찍어 줄 때 어항만 찍지 말고 좀 이 집 배경 집 배경도 좀 같이 찍어 주면 뭔가 우리가 이런 느낌을 설명할 때 조금 더 뭔가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이거 봐봐 이 이런 이런 인위적인 조지아스러운 느낌 밝은 창문과 커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앤틱한 이런 액자 이게 액자야 거울이야 이런 감성은 우리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 이런거는 자본주의에 물든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거는 미국이니까 용담을 할 수 있지 미국이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여기 뒤에 보면 엔젤님 요기 뒤에 요거 봐봐 지금 여기 어항 뒤에서 약간 그 자본주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일단 엔젤님은 이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좀 신형 아파트에서 나는 듯한 요 냄새가 살짝 나거든 요거는 제가 엔젤님은 뭐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요건 얘기 안 할게요 개선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살짝 좀 뺏기려고 하는거 같아요 이 뒤에 배경에서 약간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일단 엔젤님은 더 보다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좀 패스 하자구요 여기서 좀 더 하면은 엔젤님한테 실망할 것 같아 이 뒤에 지금 벽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아 아 이거 동동 님 꺼 너무 이거 너무 인위적 인데 이것도 야 요거 너무 자기 적인 느낌이 난다 오늘 같은 이런 날 이 이런 어항을 보잖아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 해야 돼 너무 이거는 너무 인공적이야 야 요거 그래 그래 동동 님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메일을 보낸 건 지금 아직 동동 님도 제가 확실히 이럴 줄 알았어 동동 님이 내가 그렇게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예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 멋대로 뛰어다 떠다니거나 말거나 놔둔 놔둔 이 수초들 요런걸 보면 우리 동동 님도 잠재력이 있는 거야 동동 님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그 레고라는 현대 신문물에 약간 이렇게 좀 잠 그 잠식당에서 이 잠재력이 펼쳐지지 못했었던 거지 이렇게 지금 수초가 떠다니거나 말거나 이렇게 방치를 해 놨다는 것은 여느정도 잠재력이 있다는 거지 예예 눈 감고 땅 파는 게 딱 그쪽인데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 땅 파는 소리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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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파는 영상 보는데 쟤 갑자기 눈 뽕 뜨고 이것만 주시하고 있어 지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본능이 있나 봐 얘들은 쟤 쟤 지금 모니터로 달려올 기세인데 지금 앗다 이게 죽이네 이게 고양이 왔어 고양이 왔어 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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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야 너 잡지마 절로가 절로가 야 엔젤님 분발 해야 되겠다 와 야 이거는 제 역대급이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여과기는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얘만 작동해 야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이 상태면 여과기를 청소 안 하지 그냥 버리지 아 근데 포큐파이님 공구통에다가 만능통에다가 그 난주 넣은 거 보고는 이럴 쪽 이런 이 정도 스피릿이 있을지 몰랐거든 근데 야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엔젤님은 아까 브로와에서 일단 점수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점수 많이 안 까였으니까 그렇게 일을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단 아까 브로와에서 난 점수를 되게 많이 얻었어 누구도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것들 봐라고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와야 재밌는 건데 야 이 여과기에서 진짜 한번 지렸네 작동도 안 해 심지어 와 지금 포큐파이님이 작정을 했네 자 일단 이 여왕은 내 침대 옆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이런 식으로 지금 허세샷 많이 쓰잖아 그죠 요런 허세샷을 쓰는데 여기 딱 보면 우리 지금 이 포큐파이님이 여기에다가 깨알같이 침대를 보여줬어 침대 이 여왕은 내 침대와 1m도 떨어져있다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보고있나 엔젤 딱 요런 느낌으로 나는 지금 침대 머리 옆에 이 여왕이 있지 하면서 지금 딱 이렇게 해준 거야 이거 봐봐 엔젤린 분발 해야 되겠다 엔젤린 속탄다 속탄 속탄 지금 몇 주간 지켜온 왕자의 자리를 조용히 숨어서만 보던 포큐파인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지금 하셨는데 요거 봐 요거는 요거는 마치 이 사진과 똑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은근히 보여주는 거지 은근히 나의 강력함을 은근히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지 지금 그리고 잠자는 머리맡에 머리 옆에 이거 기폭이 있으면은 야 여기 근데 이거 기폭이 조용한가 이거 머리맡에 야 그리고 엔젤님은 한참 멀었다 안되겠다 요거 이 어항을 이 책상과 수납장과 이 어항까지 3위일체 3위일체 시켜버렸네 잠깐만 여기 있는 이 작은 어항에도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4위일체가 되어버렸네 4위일체 끝내 준다 요거는 진짜 감각이다 감각 그리고 여기 벽에 이렇게 목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계라도 하나 걸어가지고 안보이게 막을텐데 그냥 놔두는 이 자연스러움 여기 세계지도 이게 제가 옛날에 하던 와우에 이게 아제로스 대륙 지도라고 하면 여기는 아웃랜드가 있듯이 요렇게 또 되어 있고 야 우리 엔젤님 속타겠다 속타겠어 몇주 동안 왕자였는데 오늘 급작스러운 포큐파이님 때문에 엔젤님 나도 있다고 지금 사진 보내줬는데 와 진짜 둘이 박빙이다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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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스폰지 이거 이제 쳐다도 보기 싫다 진짜 그 똥 이거 어떻게 할거야 똥 오늘은 물러선대 근데 엔젤님 진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까지 엔젤님 진짜 최고 진짜 포큐파이님이랑 이 엔젤님이랑 이렇게 성격 좋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게 있어서 다음주에는 또 숨은 강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다음주에는 또 다운그레이드된 어항들을 가지고 나타나실지 우리의 스피릿을 와 이거 터미네이터 손 터미네이터 손 와 하고 있는 것 봐 언제든 어디가 가름지 어디가 간지럽니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게 있는게 요거 바닷물 이에요 요거 요거 짠물 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포큐파인 하고 여기 니모 크라운 퍼큘라 까지 해가지고 요거는 바닷물이지 민물이 아니라는 거 아유 오늘도 이렇게 또 재밌게 또 하루를 마감하네